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대표적인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선거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독려하는 그런 잘못을 품하게 됩니다. 2021년도 4월 2일과 3일 날 4.7 보궐선거에 사전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론을 모아서 사전투표 독려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서울 보궐선거 최종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279만 9천표 박영선 후보가 197만 7천표로 뒀습니다. 양후보사의 격차는 무려 89만 2천표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영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거의 오세훈 시장에 육박한 표를 얻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94만 5천표를 얻었고 박영선 후보는 84만 3천표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차이는 두 후보 사이에 10만 2천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은 424개의 돈 가운데 5개를 제외한 98%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78만 5천표에 9천표의 차이를 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 4.7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승리를 훔쳤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직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이 같은 참담한 그런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재인 정권화에서 주요 선거들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원성 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최근에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크게 당해놓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선거를 훔쳐서 권력을 도독질하는 여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러나 도독질을 계속해서 당하고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그 수뇌부 또한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난상태에 현재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뭔 별일이 있겠어 하면서 사전투표하고 놀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방송들도 많습니다. 정말 정신이 썩어문드려진 그런 나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3구 대선을 60일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수뇌부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법칙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믿지 말고 사실과 법칙을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현대문명을 지탱하는 과학적 사실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믿을 것이 아니라 과학이 대한민국의 역대 선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을 분식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문을 활짝 열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특히 과학적 사실은 더더욱 과학적 사실일 뿐입니다. 특히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거짓이 없습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는 2월 13일 사전투표의 정직성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펼칩니다. 총선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전국에서 천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질문을 하는데 오차범위는 불과 2에서 3%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1,174만 명 2021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1,174만 명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 오차범위가 24에서 26%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4.15 총선 때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그만큼 1,174만 명이나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12에서 13% 마이너스가 나왔고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입니다. 민주당은 플러스 12에서 13%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입니다.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표본집단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성격에 수렴하게 된다는 통계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대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의 마술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국민의힘당 당직자와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만 사전투표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인 거죠. 김기현 씨와 권영세 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을 저질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모든 과학과 모든 그런 이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의 가장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표본집단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의 성격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 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2에서 3%가 나오는데 1174만 명이 참가한 대한민국의 2020년 4.1호 총선에서 오차가 24에서 26%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야기죠. 조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는 엄청난 조작이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것은 바로 3구 대선에서도 거의 100%전을 확신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대규모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택 본부장의 조언을 받았으며 만약에 사전투표 동료 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윤석열 후보의 입으로 발표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100%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택 본부장과 같은 척건들의 조언과 압박을 받아서 그들의 의견에 수용해서 사전투표 동료 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대국민 성명 형태로 발표한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100% 대패할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법칙에 기반을 둔 주장입니다. 저는 1956년생으로 수제급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법대에 입학해서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두 인물 김기현과 권영세가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법칙을 무시하고 사전투표의 동료에 나선 것을 보면서 진짜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제가 1960년생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서울법대를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사법고시를 통과하기가 무진장 힘든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법칙을 쓰레기통으로 침이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좀 험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것들이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인가 그런 탄성과 안타까움입니다. 저것들이 서울대법대에 나온 인간들인가 저것들이 서울대법대에 나온 인간들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문가라고 하지만 최소한 고3생이 배우는 수학정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초통계학 정도는 모두 다 너무나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들어갔을 겁니다. 정말 대책없는 국민의힘당이고 정말 대책없는 국민의힘당의 수뇌부들이고 정말 대책없는 인간들입니다.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4.15 총선을 분석한 보고서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15 총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구 대선은 4.15 총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정밀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일례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조사할 때 그 표본은 대개 500명 혹은 1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표본수가 이 정도만 되어도 국민들 그러니까 모집단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큰 오차 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차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입니다. 만약 표본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오차는 줄어들고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집단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계학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입니다. 즉 대수의 법칙이란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계적 추정의 정밀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의 진리로 통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일투표자 숫자를 모집단 사전투표자 숫자를 표본집단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당일투표자와 사전투표자의 특성이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표본인 사전투표자 숫자가 1174만 2064명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표본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500명 혹은 1000명의 표본만이라도 모집단의 특성을 큰 오차 없이 예측하는데 1174만 명의 표본이야말로 더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당의 사전투표 득표 결과와 당일투표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학문적 진리에 부합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의 사전투표 개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선거 득표율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일괄적으로 평균 12에서 13%가 플러스로 나왔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정상적으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12에서 13%가 나왔다. 엄청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학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지금 주장이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은 현재의 과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기초되는 학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표본수가 천 명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오차가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차가 24에서 26%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선거를 훔치고 당선자를 훔치고 권력을 훔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사전투표율이 10% 돼서 20%로 끙충 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일괄적으로 5, 6% 높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조작의 강도가 세워지게 돼서 지금 소개한 것처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2%, 13% 정도가 높은 겁니다. 과학적 분석은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말해줍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일입니다. 따라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의 무료보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선거 조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협조하고 있는 부역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변 인물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설득에 넘어가서 사전투표 동료를 한다면 그것은 이번 3구 대선은 선거를 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을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사전선거 동료에 나서게 되면 100% 윤석열 후보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병호의 억지나 땡깡이나 주장이 아니고 그것은 역대 대한민국의 선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법칙이 내린 결론입니다. 윤석열 후보조차 사전선거 동료 대열에 들어선다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의 양심과 경력과 전문가의 능력을 걸고 100% 윤석열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주변 측근들의 그런 압박과 조언과 회유와 게임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반대하는 사전투표 동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이번 3구 대선은 더 이상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선거 동료에 나서는 걸을 받을 그 순간 윤석열 후보는 100% 패배할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칙은 바로 사전선거 조작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